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샨티에서 펴냈습니다. 요즘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허물어져 결국 이웃은 없고 남들만 남아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런데일수록 대문을 열고 나와 마을에 함께 모여 놀고 먹고 일하고 배우자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시사 만화가와 커피 스토리텔러가 글과 그림으로 힘을 보태며 마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바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을 보여주고 그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크리오맘을 시작으로 성미산 마을은 물론 아빠 맘두부와 마을 무지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